자 들어오세요. 그럼 현 차트를 마치고. 저는 지금 스케줄 끝난 것 같고요. 정국이 로그야. 라이브를 했습니다. 하고 있었는지. 저는 콘서트를 마치고. 저는 지금 스케줄 끝난 것 같고요. 템포 하나. 아직, 아직 안 못 신은 사람입니다. 혹시 모르겠어요. 지금. 얘기를 해드리려고. 잘 포함합니다. 오늘도 이제 인턴 노래가 있었어요. 흐름을 미치지 않았어요. 잘 들어서 좀 알아들었어요.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. 지금 제가 긴장이 아직. 밥은 아직 안 먹었어요. 긴장이 풀리면. 다 풀리지 않아서. 잘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. 하고 있네요. 내 운동하고 있습니다. 밥이 잘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이제 좀 맨몸 운동을 좋아해요. 지금 잠깐. 고마워. 고맙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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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었어요. 네. 나. 지금 제가 긴장해야지 보인가요? 네, 운동하고 있습니다. 열심히 하고 있어요. 막 단어도... 저는 인증가 있었는데 배우고 있고 열심히 할게요.